부부가 함께 넘어야 할 7가지 고개, 사랑의 여정, 인내와 성장의 발자취,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험난한 고개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부부는 시련과 갈등을 겪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를 얻게 됩니다. 1. 환상의 고개, 신혼에서 3년차 눈물고개, 결혼 초기, 부부는 서로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혀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 가치관, 습관 등이 충돌하며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서운함과 실망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 파협의 고개, 3년차에서 7년차 진담나는 고개,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부는 권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권태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3. 투쟁의 고개, 5년차에서 10년차 임홍고개 결혼생활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서로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의 가치관, 성격, 습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부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결단의 고개, 10년차에서 15년차 헛바퀴 고개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따로 고개, 15년차에서 20년차 아리랑 고개 결혼생활이 15년 이상 지속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활동을 통해,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6. 통일 고개, 20년차 이후 내리막 고개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자유의 고개, 30년차 이후, 천당 고개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완숙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7가지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과 성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일생, 사랑, 취업 그리고 인생의 궤도 부부의 일생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사랑과 헌신, 성장과 변화, 갈등과 화해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시기마다 부부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20대, 사랑과 취업의 시작 여성들에게 20대는 사랑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이를 위해 일과 인생의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남성들에게 20대는 취업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성공과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위해 노력하며, 이는 사랑과 결혼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취업과 직장생활은 남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0대, 부부의 전성기 여성들은 30대의 가정과 자식 양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에게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남성들은 30대의 직장과 사회생활에 집중합니다. 이 시기는 생존 경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과 승급을 통해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성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는 가족을 위한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40대, 연민과 허무의 시기 40대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이 시기에 갱년기를 겪으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건강의 변화와 심리적 허전함은 중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40대의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함에 따라 살림살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가족보다는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동창회와 친목 모임이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자리잡습니다. 40대의 남성들은 일벌레로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정서적인 보살핌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정과 사랑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50대, 따로 국밥의 시기 여성들은 50대에 들어서면서 집을 벗어나 세상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집안일에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반면, 50대의 남성들은 이 시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안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며,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엇박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60대, 인생의 반전 남성들은 60대에 들어서면서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 남은 것은 결국 아내분임을 깨닫고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60대의 여성들은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유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0대, 인생의 마무리 70대 남성들은 노후를 아내와 함께 보내고자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는 안정과 안식을 찾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69%가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70대 여성들은 남편과의 노후를 피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같은 설문조사에서 70대 여성의 66%가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부부의 일생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각 시기마다 부부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사랑과 헌신, 갈등과 화해를 통해 부부는 더욱 간단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부부의 일생은 벌코 평탄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